없는디? 이러고 오셔서 여기 있고요. 네, 안경 짜주시고요. 네, 자, 물 따라주신가요? 자, 물 따르는 동안 인터뷰를 하고요. 자, 안경을 쓰시나요? 네. 아까 살 빠진 100번 김구 선생이 여기 앞에 계신 거 같은데, 네, 네, 살 빠진, 네, 그래서 여기가 살 빠진, 키라, 키라 몇이신가요? 19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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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눠주실 운량은 없으세요? 20cm 들으신 거예요. 2개씩 없으니까. 어, 2개 뭡니까? 여러분, 불편해요. 이거는 190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170에 불편한 불러요. 170에 불편한 불러요. 170에 불편한 불러요. 160에 불편한 불러요. 160에 불편한 불러요. 큰 사람들의 불편한 불러요. 아, 진짜. 잠깐만, 인터뷰 공연하고 싶어요. 네, 오늘 이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이 복장을 하던 이유가 없으신가요? 오늘 한글날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깜짝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다 쳐다봐서. 조금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다 보면, 바뀌겠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글날이어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상릉 타고 싶어서 입고 오셨어요? 겸사, 겸사. 아, 네. 자, 겸사, 겸사이시면, 상릉 타는 게 한 7프로가 더 올라갔었 거라 생각이 들고 오셨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지금 다 따르고 있으신가요? 자. 자, 오늘 좀 따르고요. 아,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뭐 그대로 따르신 다음에. 자, 지금부터 3명 조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명 동안 인터뷰. 자, 그럼 오늘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 근데. 어? 하하하. 고마워요. 다 나랑 같은 방향을 해주세요. 엄마나 같이 안 써요? 네. 엄마나 앉혀주세요. 여기 앉혀있어요. 여기 앉혀있어요. 여기 앉혀있어요. 여기 앉혀있어요. 자, 저슴버그. 자, 여기서 안경 안 쓰시는 분. 너희장아, 어때? 안 쓰는 사람. 어, 모르는 게 안경 안 쓰는, 쓰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안경을 쓰시는 분. 어, 기사. 어, 되게 많으세요. 자, 안경 안 쓰시는 분. 안경 안 쓰시나요? 네, 안경 안 쓰세요. 어, 또 이런 데 참고하고요. 아, 여기. 아니, 아니, 물어볼게요. 아니, 원래 안경 안 쓰시는 분이 라면말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인데. 이런 걸 제가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땠어요, 그러면? 그 안경 안 쓰는 친구랑 뜨거운 거 먹을 때. 왜 안경을 쓰고 먹지 않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네.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경을 쓰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경을 쓰고 없는 내용은요. 자, 보니는 게 없거든요? 알아요. 그래 chce reason? 그래서 아니요, 공면하시네요. 안경이 쓰시는 분은 보이는 게 없어서 버려 processor고요? 참모가 안하는데.. 아, 어떻게 그런지 안쪽이 loan처럼 재료이라.. 아, 저요? 저요? 아, 네, 맞아요. 저요 사실 오늘 암이 없는 거여가지고 아, 네,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저 자, 이제 지금 1분 40초 경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분 후에 변경을 바로 시작하게 보도록 할 텐데 자, 네, 안경 거의 두 개로 쓰고 계세요? 아, 네, 안경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아, 어떠세요? 안 보고 계세요? 아, 굉장히 불편하고 어지럽고 약간 미식거리네요, 지금. 어, 굉장히 인터뷰를 기다리게 된 사람인 거 같아요. 어, 다시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 이거 웃은 소리가 너무... 응, 들어가. 어, 어, 너무 웃겨요. 괜찮죠? 이런 웃음소리.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해주세요. 응, 들어가. 아, 안경 쓴 사람 입장으로서 이번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인 거 같고 안경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감이 부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보고 왔다. 들어가. 응, 들어가. 응, 들어가. 응, 들어가. 3, 2, 1, 드셔보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반 김구 선생님. 저희가 지금 잘 못두시고 계세요. 네, 살아도... 스프가 안동하실 거야. 네, 지금 말맞으시면, 그 말맞은 입으로 열심히 드시고 계신데 정답을 맞출지 안 맞출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자, 어, 안경이 벗겨주면 안동을 벗겨주면 안동을. 자, 저한테 안경이 싸구려 아니냐고 하셨던 분. 안경 자체를 못 드시고 계세요. 네, 안경을 못 드시고 계세요. 말없이, 어, 내 여기 뜨거워 계세요. 안경 불편한 따윈 없다. 네, 자, 어, 길이 설이기 시작했고요. 네, 자,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먼저 맞추신 분한테는, 바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여기 라면 드시는 분은 안경이죠. 네, 1, 2번 기다려주시고요. 1, 2번 기다려주시고요. 자, 2번, 2번, 3등까지 한 번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갖고 와. 아, 2등인거예요? 네, 2, 3등. 2번, 2번, 4번, 4번. 마지막 5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톱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정답은, 자, 충분히 시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디신가요? 네, 1번 어디신가요? 네, 자신 있으세요? 거의 다 드셨어요. 맛있으세요?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 왜 다 먹고 싶은데? 아, 식사 안 하셨죠? 아, 오늘 아침 방문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저기가 더 천천히 먹는데? 세종대왕. ㅈ, ㅈ, ㅈ. 앞에도 나왔는데, 고연 뒤에도 나왔을까요? 안 했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셔? 이제 세종대왕에 있지? 아니면 다른 전역에서? 바꿀께 해드릴게요. 안전하게 한길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한길! 아, 한길! 근데 한글라이과 관련된 게 저 초성대왕에 세종대왕 밖에 없어요. 정답은 열심히 긴장을 해야되는데, 다들 나눠주시면 안 돼요. 긴장을 좀 해주시고요. 세종대왕? 정답입니다. 네, 우리 175원 변수단 진출하자 여러분, 큰 명성은 그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175원분은 잠깐 120명 한 명 더 가주시고, 나머지 참가자분들은 음식물을 더 버려주시고, 비코에 담아서 저희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130명만 부탁드릴게요. 자, 트이소 경기 이후에 정리하고 연락하겠습니다. 162만원 참가자분들은 잠깐 이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본선할때쯤에 라면 한 번 더 사먹을게요. 자, 여기 2조이신가요? 2조? 2조와 2조가 섞여있으신가요? 네, 2조는 아까 경기 못하신 분들이 계실테고, 자, 어, 여기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고등학생이신가요? 고등학생이신가요? 네! 자, 크게 2조. 고등학생이신가요? 네! 몇 학생이세요? 네! 네! 수능보는 수능... 아, 그래서 왔구나? 아, 그래서 왔구나? 아, 왠고등은 고등학생이신가요? 네, 같은 학교에요. 둘다 진실을 하신... 아, 저는 취업중국이요. 아,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라면이라도 먹을라고? 아, 수능보는 학생은 아니네. 네, 각각 그거 닌텐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받아와주시고 아, 네. 이 시국의 닌텐도라니. 저기 카메라 두신 분 한 번만 인터뷰해주세요. 저 카메라 새로 두고 있으시고.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방송하시나요? 네, 아까... 아, 네 봤습니다. 어떤 방송이세요? 아, 그냥 그 개인... 저 출전했었는데 그냥 방송 펴보이는 거에요. 아, 유튜브 아프리카 어떤거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 네. 구속자가 해봐야되나요? 아, 비공개할게요. 아, 네 알겠어요. 저... 오늘 내가 일부러 내용을 담으로 오신건가요? 네? 네, 내용을 담으로 라이브하게 배우시기 위해서? 네. 어때요? 어떤 채무선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배우고 오신 분들, 별 말 없으신가요? 아, 그냥... 틀어놓고... 밥 드시나봐요. 아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175번... 여러분, 우승장은 요새가 175번? 제가 아까 대기실로 와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네, 네. 자... 네. 중도 되고있나요? 방송중이어가지고... 2쇼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쇼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쇼 좀 더 같이 입장해주세요. 안경을 꼭 챙겨서 입장해주세요. 안경을 꼭 챙겨서. 라온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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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과. 자, 어디로 앉으실건가요? 어디로 해서 안경을 꼭 챙겨서 입장해주시고... 도착한 동시에... 라면은 절대 만지시면 안됩니다. 라면은 절대 만지시면 안됩니다. 라면은 절대 만지시면 안됩니다. 라온이 입어야겠네요. 네. 자유롭게 앉아주시고... 네. 라면은 절대 만지시면 안되고요. 네.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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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어디... 아... 가족 어디... 가족... 아, 응원 한번 했어요. 아빠 화이팅.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뒤져빈 자리 한 번 채워주고요. 자 한 가정이 아버지이신 분? 가족들 오셨나요? 어디에 있으신가요? 자 이번 한 번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어 되게 사실 이후에 저한테 물어봐주셨어요. 남양을 다 넣어야 되냐고 그때 되게 심각한 표정을 물어보셨는데 가족이 보니까 되게 화내기 없으시네요. 기분 좋으시나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준비나 보셨나요? 자 준비 기다려주시고요. 장갑 끼는 순간에 약간 메스 잡듯이고요. 아쉬운데 이거 자 또 누구 의원하고 있어요? 또 누구 의원? 여기 어디에 의원하고 있어요? 아 아무요. 자 응원 한 번 씻으세요? 네? 어머니 혼자 의원하신 거예요? 어머니 대화하는 거예요? 아 네. 문망하시죠?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차기화하는 동안 인터뷰 전관해보고 할게요. 어 네 인터뷰 가능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물다섯살이었어요. 네 저 스물살이었어요. 아 네? 그니까 나도 그래서 좋겠다. 눈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아니요. 저 몇살같아요? 스무살이요. 아 양심이 없잖아요. 아 오히려 평소에 안경을 쓰시나요? 아 집에서만 써요. 밖에 나오던데? 밖에 나오던데? 내 집. 그러면 저도 몇살을 끼거든요?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이런 고기 열렸을 때 어떤가요? 기분이? 진짜 재밌어요. 공부하면 되는 거 같고 주변에 안경 안 쓴 사람들은 불편하면 겪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한 번부터 안 쓴 사람들이 안경 쓴 한 종. 지금 렌즈니터 서커로 끼신 거죠? 이거 제 렌즈니터입니다. 진짜요? 순간 낫겠잖아요. 진짜. 왜 안쓰고. 자 이번엔 조사였나요? 조사였나요? 자. 불을 따라주시면 안사겠어요? 불 따른던데? 정면바라보세요. 정면바라봐주시고 불 따른던데? 정면바라봐주시고 아 친구들 여기 되게 위험해요.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파이팅! 자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자. 어 여기 이제 아까 저희 인터넷 잠깐 있는 고3 맞으시죠? 네. 어쩌세요? 두번째 안경을 원래 쓰시나요? 아니 원래 안써요. 네. 그리고 불편을 잘 모르는 중. 그래서 이 대회를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3등이에요 이거. 어. 둘 다에요. 근데 어떤 지금. 아까 방금 안경을 처음 써봤는데. 좀 어지러워요. 어떤거 같아요 그러면? 불편할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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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한테 좀. 무릎 계속 따르고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먹는거에요? 여기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경을 쓰는 분. 안경을 그냥 쓴다. 안경을 안 쓴다. 오. 이번에도 안경 안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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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는 지금 바로 다른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탔어. 빨리 탔어. 빨리 탔어. 빨리 탔어. 빨리 탔어. 네. 지금부터 3년간. 여러분. 손을 쓰시면 안되고. 아. 흰색을 써도 안되요. 그래서 아까. 과자장아리가 올라와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네. 안경을 쓰시는 분이 여기 어떤거이시죠? 어. 평소에 아예 안경 안쓰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써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지럽네요. 주변에 안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들. 아. 아들 안경. 예쁜. 그. 그. 되게 불편하다고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느껴보려고요. 아. 평소에 원래 못 믿겠는데? 그 정도. 애들. 아들. 라면 먹을 때 많이 불편해서 제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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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쓰일 때 많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라면 먹을 때 안 불편해요? 네. 네. 안 불편해요? 아버님이 불편해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네. 네. 괜찮아요. 공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대응을 처음으로 어떻게 느끼세요? 아. 신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안경을 쓰시는 분 계신데 안경을 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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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이따가 볼게요. 안경을 내가 해봤어요. 어머니. 지금 몇 년 정도? 2년? 2년? 아마도? 아마도 뭐야? 사실 안경을 쓰는 사람들에 불편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대응을 열었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더라요? 안경을 안경을 불편하려고 한 건 없었어요? 안경을 불편하려고 한 건 없었어요? 안경을 불편하려고 한 건 없었어요? 안경을 불편하려고 한 건 없었어요. 우리 집이 왔어요. 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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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저기 촬영하고 있는 분. 네. 네. 자. 다른 친구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1분 50초로 지나가고 있는 데에서 슬슬 안경 착용을 해 주시고 라면먹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한 분 더 인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가 안경을 쓰시나요? 아. 네. 되게. 아. 네. 아. 네. 졸려나 입으셔가지고 네. 아. 어떠신가요? 안경 안쓰는데 이런 행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서 대답이 나왔어요. 또 다른 문제를 부탁드릴게요. 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아. 네. 근데. 동생 안경 안쓰시는데 그러면 안경 쓰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하고 좀 느낄 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어. 얼굴에 뭐 하나의 물건을 올려놓으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안경 쓰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몇몇 친구들이 쓰고 있어요. 그때가 좀 느끼겠네요. 네. 항상 잘 때나 어디 외출할 때나 항상.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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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4. 3. 2. 2. 시작. 시작. 여러분.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시고. 조선아 안경을 벗기면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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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면 안경. 안경. 벗기면 안경. 안경. 맞추신다면. 맞다. 맞추신다 하시면 손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외쳐주시면 안 돼요. 안경 벗기면 안경. 그대로. 원래 외출을éric gest. 대기면 안경. 먼저 안 chewing 있으니까. 안먹 bougienda tolerance. 자 masking. 아이고야. 지금 이쪽에 3명. 다 먹으라. 소수한 크리 Stage. scheduled 바掃서. 재밌을其實. 다 와일로 자 2번 나왔습니다 3번이 나왔습니다 3번은 3번은 5번 5번까지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5번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4번은 아아빠 아빠 나는 먹을 때가 아니다 자 3번은 없으신다 3번째 1 되셨다 네 3번은 없으신다 3번은 없으신다 자 5시옵소스 3번 오게 3번 자 4번 자 5번 스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답은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자 어 어디셨죠 자 어이구 공감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자자자 정답이 여러가지로 섞여있을 수 있겠지만 부신걸 하면서 제가 맞춰보도록 할텐데 잠깐만요 자 정답을 어떤건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쪽은 둘이 얘기하면서 먹고있어 커플인데 자 맞추시면 되시나요 아이씨 얘기하십니다 초선이 본초선 어떻게 계시는거죠 시옷 기역 리을 기역 시옷 기역 디귿 리을 시옷 기역 리을 시옷 기역 리을 리을 디귿? 시옷 기역 리을 디귿? 뭐지? 시옷 기역 자 보신 분은 잘못보셨습니다 시옷 기역 리을 시옷을 붙였고 시옷 기역 리을 시옷 기역 리을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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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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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라 자 여러분 정답까지 맞추셔야 되세요 정답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빨리 먹는 거라면 무조건 못상인데 현대적으로 생각이 안나는거야 아이고 방어로 할지 몰랐지 아빠를 생각하고 줄줄줄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야 무조건 같네 조금 앞으로 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쇼 마지막 쇼 마지막 쇼 자 준비 부탁드릴게요 준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네 점점 저희가 이제 끝을 다녀가고 있는데 이제 좀 준비하기 편해질라나 그쵸 아 답답했죠 자 세팅한 운동은 저희 이제 마지막 한번만 더 공주를 부리는 저희는 아이아야라라는 청년무역 업체에서 주최를 했구요 창년무역 업체에서 주최를 했구요 창년무역 업체로 후원을 하고 세상에 없던 안경 쇼핑몰 라운지에서 안경과 관련된 행사를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로 후원에 같이한 총 3개 업체가 함께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 자 자 2조 자 2조 자 이번에 F조인데요 F조가 마지막입니다 F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잠시만 확인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쪽에도 유튜버가 있네 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가 마지막 쇼라고 합니다 마지막 쇼라고 합니다 마지막 쇼라고 때문에 이 이상한 참가자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가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구요 거기 장업 정수로 이제 나는 참가자 기록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왕 패션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나는 아하 됐습니다 박민호 러브에서 되게 열심히 깎을 걸 묻고 있어요 하하하 자 준비됐나요? 자 입장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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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조 3조 What if I just 6조 3조 5조 1조 3조 2조 2조 3조 5조 3조 1조 1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똑같아요 아 분생을 청구하신 분들은 3시까지 이거 쪽으로 오시면 2시 5시 정도까지 아 셀카봉 들고 다니는 분은 아마 녹화인 것 같아요 자 자 자리가 없으시나요 아 네 여기 여기요 잠시만요 자리 호재를 잡습니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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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시 아빠 계신가요 여기 아빠 계신가요 아 여기 아 너무 서럽게 우고 있어요 지금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라고 해주세요 서일꺼 어머님이 지켜보시다가 데리고 가십니다 네 자 안경이 불편하시면 안경 착용을 요청해주시고요 자 안경이 착용해 보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안경 꼭 얘기해 주시고요 아 친구분이 저기 찍고 계신데요 자 안경에 불평하거나 문제나 쓰신 분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빠 곧 경기 끝나고 내려갈 거예요 아빠 곧 경기 끝나고 내려갈 거예요 아빠 3분 받을 수 있게 파이팅이라고 하시고 우지 말고 파이팅 상금을 받으면 세금도 내야 된다는 거 모르겠구나 아버님 진짜 파여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면 안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자 되고 계신 분은 내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침대 세금 나란히 하신 분은 이 안경을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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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본인이 옆에 놓고서 나 정말 상의 없었다고 느끼죠 저도 늦게 이상해 이런 상의가 없어요? 인터뷰 안 할게요 여러분 안 쓰라고 쓰시고 안 쓰라고 쓰시고 거세요?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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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 침대가 된 것 같아요 안경 쓰면 이런 모습이고요 맞아요 그 아주 주관적 입장에 의미가 없다는 거 객관적 입장에 어쨌든 네 안경을 쓰시나요? 네 어떤 아까도 제가 네 그 불편함은 어떠신가요? 불편함 없어요 안경 쓰면서 불편함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근데 라며 쓸 때 안경먹을때는 안경 안쓰세요? 쓰죠 그럼 안경 안쓰보세요 한 20년 넘게 쓰면은 그런 것 따위 의식치도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먹기만 한다? 네 아까 일주일 딱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먹는데 그런 불편함은 무슨 대신이야? 먹는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럼요 응 나에요 여기서 한번 인터넷 해볼텐데 안경 쓰시나요? 나였지 평화에는 잘 안쓰고요 일할때만 일할때 쓰고 벗을때는 안 불편하세요? 약간 어지럽건요 그럼 아니 그런건 딱히 없어요 그럼 안경을 쓰면서 불편하죠 안경을 쓰면은 아 일단 못생기신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쓰요 그래서 이럴때문 그래서 이럴때문 네 근데 정말 궁금하면요 객관적 질문 쓰면 안쓰요 어떤가요? 쓰면 안쓰습니다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강화인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중에 안경쓰는게 불편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뷰로와 롤보도가 있는데 여기 약간 일시리 찍어주셔서 참가를 안하나 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평생 쓰시나요? 아니요 저 스무살때 라시켰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쓰셨어요 굉장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주시겠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물다섯이요 지금 5년째 안경 안쓰고 있는거래? 네 그때 안경을 쓴 사람 안쓰 저분은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불편함의 차이는 어떤거 같아요? 불편하죠 잘 때 불편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자야되는데 엎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고 잤거든요 똑똑하시네요 네 자 근데 그거 안경 관련이 말로 내가 살면서 이건 좀 불편하다고 하는거 있어요? 살면서요? 살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네 자 여러분들 물 따라 준비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물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참가를 할 줄은 몰랐는데 배울 때마다 오세요 이런 분은 여기 이색대였던 혹시 유튜브이신가요? 하하하하 네 유튜브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홍보 기간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에 한번 채널 이름 얘기해주세요 휴맨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홍보하도록 하고 오케이 자 어디 안경을 평소에 쓰시나요? 아니요 25살 때까지 끼고 지금 끼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안쓰고 계신건가요? 6년째 안쓰고 계신건가요? 6년째 안쓰고 계신건가요? 불편함에 차이가 조금 확실히 묶여지네요 아 내가 나보다 어리네 안경 안쓴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구요 그러면 안경을 안쓰고 있잖아요 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묶여지거나 그런 경우도 조금 있나요? 네 확실히 원래 안쓰던 사람처럼 제가 행동을 하다보니까 잘 민간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고 사실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아 네 그래서 됐습니다 자 물 다 따르셨나요? 네 지금부터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잘 해주시고 여러분 절대 라면을 보시면 안되구요 저으셔도 안됩니다 저으셔도 안되구요 네 자 아 셀클문이요? 네네네네 어 인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트로 약간 본인이 발벗고도 못하는데 운명하는 스타일이죠 이게 좀 약간 이뤄내가지고 인트로 부탁드릴게요 아 안경을 쓰시나요 안쓰시나요? 쓰고 있어요 아 지금 쓰고 계신건가요? 어때 이런 분위기는 얼마나 쓰셨나요? 이십년 이십년? 그럼 그건 십달때 초전부터 거기 쓰셨겠네요 아 아 그럼 지인과 쓰면서 이런 대회를 개최했다고 할 때 어떤 느낌도 있어요? 말이 없죠 공감을 조금 대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열심히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본인이 안경 쓰시나요? 아니요 안씁니다 어떠신 것 같은데 이런데 어 정말 신선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안경쓰는 사람의 불편함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교과서적인 대답들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다른 분들 한 번 더 얘기를 돌아가도록 할텐데 자 어 자 어 어 어떻게 어 굉장히 처음으로 비주얼적인 느낌 아 비주얼이면 뭐 이 정도면 네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 회사 직원이 계신 원래 지원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 사실 어 카메라는 준비할 거 다 준비하셨는데 아 아 예 기라로 기라로? 야 그럼 이거 돈 나오나요? 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경은 평소에 쓰시나요? 어 나는 나오지롱 난 전 나오지롱 쓰고 있는 사람과 안 쓴 사람에 대한 불편함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두운 회사에서 소재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족발 방송 아 네 딩고에서 딩고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더웨이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야 서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드신 말씀들 꼭 넣어주세요 서버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끌어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 준비 후에 주시고요 시작할 준비해 주시고 시작할 준비해 주시고 아 추워 카메라 졸업하시면 정면으로 골라 하세요 네 쿨투시키고 있어 다 추워 여러분 이러시면 불편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저러워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실 거예요 갑니다 10초 후에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10 9 9 8 7 6 5 4 3 2 1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아마 분명 습투가 다 안 놓았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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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지금 전국체저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네 안좋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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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열심히 맡고 있어요 저희도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얘들아 여기는 전국 최적 경기장이 아니야 자 어떻게 나오잖아요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정답을 외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손을 번쩍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을 번쩍 자 어떤 분이 먼저 하죠 자 1번 2번 3번도 뽑고 나오겠습니다 3번도 3번 자 1번 2번도 뽑고 5번 2번도 이겨주시고요 1번 2번 아 3번도 4번도 4번도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자 1 2 3번도 네 모두 스탑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하는 분들 다 빨리 못 먹죠 자 1번 2번 3번도 4번도 5번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글자 부위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한번 보려고 할텐데 저도 가야 돼가지고 역시 유튜버들은 빨리 못 먹어 여기 버릴때 있네 버릴때 여기 저희들 여기 앞에 있는 초석이 버릴때 비커 남은거 해봐주세요 비커 남은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석은 어떤걸 보셨나요? ㅅㄹ 자 ㅅㄹ ㅅㄹ ㅅㄹ을 넘으셨는데 자 준비되어서 자 혹시 남은거 안되시나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외쳐주세요 자 정답 외쳐주세요 둘 셋 하기전에 자 하기전에 자 설마 자 한번 인터뷰 한번 두 분 다 유튜브라고 하고 계신데 인터뷰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희도 성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래? 나는 왜 스프가 안나왔었지? 자 제가 이제 정답 아 아니 말씀하셨어요 네 저거 다 알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고요 자 한번 자 여쭤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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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인가요?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정답 ㅅㄹ 정답인가요? 서리 정답인가요? 서리 정답인가요? 자 갑니다 자 한번 제가 정답 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닌거 같죠? 맞은것도 아닌거 같죠? 맞아요 아니요 붙입니다 자 이유로 갑니다 자 자 자 자 상금이야 초석이 어떻게 되나요? ㅅ ㅂ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틀릴거 같아요 안되면 틀리면 이쪽으로 기회가 넘어가는데 틀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틀려라 여기서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조는 쉬운 문제였어 아 아 둘은 친구이신가요? 네 친구 대결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끊겨서 넘어가느냐 아니냐인데 자 하나 시력 시력 정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90% 바꿀 기회들 안 바꿔겠습니다 진짜 바꿀기 안 바꿔겠습니다 자신있나요? 안 바꿔겠습니다 언니 누구야 누구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기는 아직 식사하고 있어 자 각 조별로 우승하셨던 분들 다 우측 타임켓을 저희 선수 대기실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 대기실로 위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선수 대기실로 위치해 주시고요 자 저희 이제 본선 진출자들끼리 모이는 동안 관객들을 위한 게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성공과 여러가지 경품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저희 아직 경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차 손대가 안 돼 손대가 안 돼 자리를 옮겨볼까요 아 이기 때문에 네 저희 네 본선 결선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위한 원품 이벤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오케이 잠깐 같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박재민님 93번 정재현님 126번 박광수님 176번 오소희님 219번 손영주님 216번 전철현님 216번 전철현님 자 무대 좌우측에 있는 선수 대기실을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민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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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금부터 관객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쪼같은 관계가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A도 한글날이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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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젓가락이 아깝다 와 또 먹고 싶은데 하하 아 저기 라면자판기 있는데 하나 사올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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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하하 참가해주신 분들만 열심히 오늘 열심히 오시고 오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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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너무 없어서 진행하기 싫은데 진행해도 될까요?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김구 선생님이 뿔 뿔 뿔 뿔 하니까 되게 신세대생인 것 같아요 아이고야 나의 소원은 라면 주식이요 한번 어떤 걸 준비할 거냐? 퀴즈 이벤트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떤 행사와 함께 했고 어떤 단체와 함께 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다 나는 이 멘트인데 첫 번째 퀴즈으로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경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살면서 거울을 정말 많이 본다 하나 둘 셋 손 자 몇 번? 몇 번 쉬게 발큐 넘어져요 나는 거울을 제일 많이 본다 손 자 자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반대로 어떻게 볼까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1회 라면 안경 쓰고 라면 먹기 대회에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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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를 하고 서울시 청년어거라는 곳에서 후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 강탈했어요 세상에 없던 안경 쇼핑몰 땡땡땡에서 아 아 아 하나 둘 셋 이 땡땡땡땡에 들어가는 업체명을 조심스럽니다 하나 하나 탈락시키고 싶어 하나 신격 하나 둘 셋 아 참가 잡음 참가 잡음 참가 잡음 네네네 라운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바꿀 기회 줄게요 하나 둘 셋 라운즈요 여기까지 따라주세요 세상에 없던 쇼핑몰 라운즈요 네 청정입니다 좋습니다 경품을 저희 선술대기실에서 받아와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말고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네 쿠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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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재밌는 말로 들어갈게요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안경 쓰고 라면 먹기도 되잖아요 제가 안경을 여기서 제일 오래 썩 자 24년 24년보다 위 23년보다 위 아 네 아 33년 33년 30 33년부터 33년 좋아요 33년 또 34 졌다 26년 24년 24년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자 26년 33년보다 내가 어머님 말씀을 하세요 몇 년이세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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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손 34년 아버지 손 24년 우리 참가자 어머니 손 26년 어머니 손 26년 어머니 손 눈치껏 들은거 아니에요 괜히 꼭사리라도 낄까 들고 그런거 아니에요 경품 받고싶어요 네 받고싶으신가요 네 네 네 어 아니 지금 4분 다 동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다 철수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자 자 재밌죠 어차피 절망쟁이있어? 절망쟁이있어? 저 고등학생분은 우리가 게임을 하든 말든 벙범을 타든 말든 나는 지금 배낭을 타서 먹방을 하며 맛있어? 아니 맛있어? 자 그래서 유튜브로 끝나고 재미없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이에요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이걸 기점으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신게 손 들어 주신 분입니다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어디? 마포구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고 어디? 인천남두 인천남두 맘소리절도 뭔가요?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손 드신 분 어디이신가요? 어디요? 천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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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확인해야 돼요 비자 확인해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손 내려주세요 아버님 어디? 전야북도에 손창 손창 잠깐만요 일단 국내중에서는 부산이 제일 먼데 오오 손 들어주세요 상하이ll medidas blueberry 인천남두어 동수동에 만수동에 손 들어주시고 서산 그리고 어딘요? 신창 한 번 들어볼게요. 상하에서 손들어 주시고 상하에서 손들어 주시고 인천, 남도서, 동수도, 만수도에 손들어 주시고 서산 그리고 어디요? 신창 한 번 더 이번에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단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맞추겠다고 소리 지르신 분들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받고 싶으신가요? 네! 네! 상하이는 중국 분이시나요? 네! 받고 싶으신가요? 신국을 해주세요. 시작! 뭐야? 양은 놔둬야겠는데 조금 더 길게 시작!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양은 받고 싶으세요? 네! 네! 상하이 어디이라고요? 만수도? 네! 만수도! 세산! 그리고 순차! 배련인가요? 해당하신 분들 병풍 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지금 말고 행사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한 남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선과 함께 다 해주실 건가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본선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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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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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아니 자, 어디 어? 아, 저거 아, 저거 졸려고 시켰는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니야, 형 어 우리 진지하게 그런 표정 지니가 굉장히 조심했는데 자, 백분 김구 선생님 18살이요 그건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 다 양심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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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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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잠깐만 손 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게 왜 나는 20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잠깐 기다려봐 자, 어디가 자, 어머니 어머니 29 29 자, 여기는 자, 좋습니다 자, 이 나이 맞다, 틀린다 맞을까요? 아닌가요? 맞을까요? 자 어머니, 이제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네 자, 확실해요? 네 자, 두 분 한번 대답해 볼게요 받고 싶으세요? 네 아니, 부딪지 말고 자, 두 분 시작 네 어, 화를 내지는 말고 줄게요 아니, 준다고 확보 준다고 화를 내지 마 받고 싶으세요? 예쁘게 시작 네 어머니 예쁘게 시작 네 끝까지 봐주실까요? 네 네, 오늘 다 같이 봐줄까요? 네 네, 두 분에게 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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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마지막 백만 원 공품이 걸린 마지막 참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오늘 라면 두 그릇째 드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입장할 때 큰 박수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봤자 조금만 더 주세요 문장 주시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올라와주세요 문장으로 쭉 올라와주세요 자 아이고야 근데 의외로 의외로 많이 드실 듯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여전히 계신 분이 형분 계시고요 많이 먹는 체격이 다 떨어졌어 제가 부탁하려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잖아요 재밌게 하는 거 좀 웃어주세요 해맑기 해맑기 좀 바라봐요 해맑기 좀 바라봐주세요 한 번씩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 어떤 건가요? 아 잠깐 보여주세요 경기 시작할 때가 부기 꺼졌어요 아 네 있어요 여전히 계신 분이 형이 계신데 아 자 그러면 빠르기 전에 한 번만 인터뷰를 해볼 텐데 자 아버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뭐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등 할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라도 딱 100만원 상분도 딱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해소를 다 껴 아 아 네 좋아요 자 여기 자 혼자 오신 분 참가자분들 지금 혼자 오신 분 혼자 오신 분 아 혼자 이 경기를 위해서 참가하러 오시나요 하하 어떠시나요 진정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나만을 줘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경 안 쓰시는 분 안경 안 쓰시는 분 네 어 다 안경 안 쓰시나요 안경 쓰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자 한 번 여쭤볼게요 다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경을 지금 쓰신 분 한 분 안 쓰신 분도 한 분이고 실제로 드셔보셨잖아요 어떠신가요? 안경 안 쓰시고 라면에 먹고 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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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맛을 못 느끼겠어요 왜 왜 뭐예요 불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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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떻게 최근에 이제 거의 마수막 조치만 드셨는데 어떠세요 노는데 많이 불편하다고요 노는데 많이 불편하다고요 설이 갇혀서 어떠신 것 같아요 아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조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메 가득하네 그렇죠 그러려고 저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안 쓴 거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런 안경 쓴 사람에 대한 이런 불편한 부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 쓴 사람에 대한 쓴 사람에 대한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말은 효율하기 10대이세요 예 안경 안 쓰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어려워요 아 그니까 안경을 쓰고 나를 먹는 게 네 그 안경을 먹는 게 다 안 보여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안경을 쓰시는 분이세요 누가 영웅도 된답니다 네 쓴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공감하는 것도 보고 이런 거 어떤 기분이 되세요 안경을 쓴 사람을 먹었어요 어 감회가 터 놓고 다 쓴 사람들끼리 공감할 수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물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네 한 번에 같이 해도 되니까 스태프 한 번 올라와서 물 같이 좀 따라주세요 네 자 여기 여기 참가자분들 관객분들 여기 안경을 지금 쓰시고 계신다 쓰시고 계신다 쓰시고 계신다 쓰시고 계신다 쓰시고 계신다 네 어떠신가요 같이 해보니까 어때 네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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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냥 똑같아요 가슴 아파요 네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좋아요 자 이제 한번 자 물을 다 따랐고 여기도 물을 따랐습니다 딸기맛 가야지 나 진짜 호두가 풀려 딸기맛 가 시 시 오 오 여러분 제가 놀랬잖아요 제가 놀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공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신사대로 쭉 여섯 분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냐면 1,2,3,4,5,6 순으로 해서 1번부터 5분까지 전원 다 이제 틀리실 경우 6번에게 기회되는 것처럼 아까 진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지금 우리 추억을 만들기 위한 행사잖아요 그쵸? 네 자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얻으시면 안 돼요 얻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닭불기는 참가자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참가자예요 앞에 계신 분 참가자 이때 앞에 계신 분들을 와주셔야 돼요 병붙 맞고 그렇게 밝히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끼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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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했잖아요 아끼시더라도 얘들아 다 주면 안 되겠니 네 자 준비 되셨네요 먹을 거를 안 주면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라면악 4연행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패션행이 나오고 이제 퍼포롱도 나오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혹시 사전 접수하신 분 계신가요? 사전 접수 네 사전 한번만 더 부탁할게요 네 아이씨 진짜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 안경은 안 써요 와 저게 뭐야 흐흐흐흐흐흐흐 라면을 하루에 두고 그래서 주연을 하고 있어요 아 어떤지 아 여러분이 왜 채워가게 됐어요 저도 안경을 쓰지 않은데 안경을 쓰지 정말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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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데 네 우리 사전 접수하셨다고 어떤 사연인가요 라면 먹으러 라면 먹으러 네 알겠어요 여기서 네 저희 딸아이가 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눈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눈 잘 관리하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따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요 따님 어디 계세요 따님 여기 따님 안경을 지금 눈 관리 좀 많이 안 보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파서 아 아 그래서 조금 따님 좀 전달이 된 거 같아요 이제 눈 관리 잘 할까요 어머니 어디에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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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관리 잘 시켜주실까요 약간 은연중에 어머님한테서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장난이고요 그래서 따님을 위한 마음에 따님에게 한 마리 딱 해주세요 아이나 아빠 빨리 먹을게 화이팅 또 눈을 하는 데서 줘 겁나고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책 볼 때 아이나 어두운 데서 보지 말고 누워서 보지 말고 어 사랑한다 아빠가 어두운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딸이 따라서 본거지 시작 아 네 여러분 닭들기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자는 입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1 4 3 2 1 시작 자 자 자 어떻게 되실지 해봅니다 자 어 자 자 자 먹고 있어요 자 과연 따님을 하나 내 손님과 전과하고 그렇지 자 라면 중독자가 과연 이겠지 어 어어 자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할지 궁금합니다 다들 국물만 먹고 있어 지금 머리를 쓰는 소식을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이런 데에는 저도 처음이긴 한데 마음이 너무 열정적으로 드시면 안 돼요. 안경을 줄 때 벗드시면 안 됩니다. 벗드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별랑 말랑 별랑 말랑 면을 드셔야 돼요. 면을 안 드시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한 분도 나오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폰으로 누워. 1번 1번 2번 3번 1번 3번 3번 4번 5번 아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종료해 주시고 자 자 이거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기회입니다. 힌트를 절대 드리지 않고 초점만 한 번 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만 말해주세요. 자 자 어떤 게 정 continents 준비되셨죠? 하나 바꿀께 해드릴께요. 초점도 자 하나 둘 셋 아야 어요 하isi 오오오 아야 어요 단어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그 유력하지 않습니다. 한글라리인거같아요. 한글라리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거같아요? 그리고 이거 최주당 아야오요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아야오요. 아야오요. 자 그러면 자 정답이자. 2번. 2번 어떤 분이셨죠? 자 여기서 트기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인거같아요? 아야오요 상관인데 한글라리인거같아요. 아 아 지금 어떻게든 단어를 만들었거든. 없어. 어어?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승리가 제가 이런 걸 시켜서 아이오오 라고 하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답 크게 한 번 외쳐주세요. 여러분 정답이었지 않으신지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0만원 상품의 공품은 216번이 가져가실지 안 가져가실지는 정답을 안 받고 싶어져? 나 이런 분이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약간 휘어로우고 있잖아. 아까는 막 닭둘이 날아다니고 이런데 아무도 관심 안 주다가 네. 자 죄송해요. 지금 신나는 걸 찍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고 있어서 마지막 크게 정답을 해주세요. 정답은? 아 야 오 여 마지막 결승 본선의 정답은요? 아야오 여 정답입니다. 자 이거 신나가가가가가 정답입니다. 흥미화 선수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현찰 아닌데 뭐 한 번 듣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상품도 없고 안경 공간도 올렸는데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저는 몰랐었는데 몰랐었는데 제가 그 저 회사 동료가 이런게 있다고 해서 참가를 한게 다 됐는데 목적해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깝지만 두번째 순서에 좀 아까웠어요. 어떠신가요? 어쩔 수 없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에게 소감 마지막으로 최종 공개가 끝냈는데 소감 한 번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회를 못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점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불편함도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쉽게 들었어. 어려웠는데... 얘를 죽일 수 있지 않아? 죽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 저 혼자 나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따 한번 해보는데 아까 여기서 정답을 외쳐놓고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먼저 알았는데 계속 생각하다보니까 손을 못 써가지고... 근데 정답을 몰랐거든요. 저도 아쉽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행운이거든요. 너무 신선하고 2회, 3회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따님을 위해서 경기 참가했는데 어때서요? 되게 즐거웠고요. 저녁에 라면을 좀 많이 먹어서 2회 때 실패 먹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사 참가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1등 하신 분만 자리에 잠깐 남아 계셔주시고 남아 계셔주시고 남아 계셔주시고 반사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상품이 총 4회는 이게 결국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그 라면 그 개에서 우수하신 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패션하면 이제 말 그대로 패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포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 저희가 최저형 정리를 끝나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상품을 탔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비비롯도 사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농담이고 오늘은 너무 약간 뭐 나온다셔도 되게 바른 느낌은 있었거든요. 반이 좋죠. 아 오늘 피부가 칙칙해가지고 좀 바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1등을 제가 했을 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아니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일단은 그 눈이 못하는게 참 그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안좋으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시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품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저희 호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 바로 이제 1등이 호명 됐기 때문에 제 1회 안경 쓰고 라노연복기 대회 최종 우승 하시는 성함이 전철민 216분의 전철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 저희가 자 왕관과 함께 저희가 참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왕관 사이즈가 안맞는 것 같은데 자 왕관 써주시고요. 왕관 써주시고 왕관 써주시고 쓸 수 있을까? 왕관도 있어요. 안경 왕관입니다. 머리 잠깐 네 아 자 자 친구분들 사진 찍어주시고 자 아 네 좋습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빠져주시고요. 자 다음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자 자 첫번째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 패션왕부터 한번 가볼게요. 패션왕 가장 이색적으로 패션을 많이 준비해주셨지만 첫 이미재가 가장 가빈이 컸던 우리 참 못 54번 우리 패션왕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으로 맞나요? 맞나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무대 위에 올라와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자 사진을 이렇게 두려워주시고 자 자 이제 사진을 네 여기 패션왕입니다. 네 패션왕입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을 보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사진 찍어주시고 자 언니한테 그래도 상품 패스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받고 판넬 받아주시고요. 저쪽에서 잠깐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왕 사연왕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 라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 벌써 나오고 계시면 안 되는데 깜짝으로 나오시면 돼요. 깜짝으로 나오세요. 나 우리 아무것도 안 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봤어요. 깜짝으로 나오시고 자 제일 안경 쓰고 나오게 사연왕 50만원 이상의 사연왕 주인공은 우리 80번입니다. 여러분 금방 써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나와주시고 자 안경 쓰고 있어요. 사연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판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어 받아주시고요. 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안경 쓰고 하나 받기 위해 포또왕입니다. 포또왕은 몇 번이신가요? 번호를 300번? 네 네 300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네 자 제가 불량 못 챙겨서 계속 혼낸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불량을 챙겨가고 있어요. 네 자 불러주시고 자 안경 써야돼 안경 써야돼 안경 써야돼 네 안경 써야돼고 자 어 네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다 모여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다 모여주시고 네 한 번씩 사연에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어떠신가요? 포또왕 어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요. 네 대신 지원해주신 저희 PD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연왕으로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렇게 끝나고 가니까? 되게 유익한 프로그래밍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연 아까 사연 남은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 어떤 사연이었는지 혼대에 있을 때 혼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방독면 상황이 돼가지고 그 방독면을 썼다가 김이 너무 서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남자 아니면 덕기 힘들거든요 남자에다가 안경까지 쓰고 렌즈를 안 떼야 가능한 걸 보기 때문에 사연이 당첨돼서 동필해야 가능하지 동필해야 가능하지 언니 풀면서 잠옷 입고 출근을기로 왔는데 어떠세요? 상품화되니까 안경은 언니가 쓴다고 그러네 안경은 언니가 쓴다고 그러네 안경은 언니가 쓴다고 그러네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도에 나와서 상품을 탔는데 어떠신가요? 채민이 있었는데 너무 너무 빨리 떨어졌잖아요 안경이 쓴 사람을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들 근데 생각보다 스프가 잘 안옵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저도 눈 담아놔서 이제 안경을 써요 다 입고 있는데 아 네 네 사실 아까 오전화 본다고 잘했지 잘했고 일단 4분만 사진 촬영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 셋 옆에 해주세요 사장님 옆에 같이 해주세요 하트하트 하나 둘 셋 여기도 같이 하세요 하나 둘 셋 하트하트 하트 할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의미로 단체사지 촬영 한번 하도록 할테니까 괜찮으시냐면 우리에게 올라오세요. 사진 한 번만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병 김구선생님은 올라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장 두 분 올라와주시고 친구 세 명 올라와주시고 장원 입고 동생 분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고 네 다 올라와주세요. 네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올라와서 저희 같이 잘 찍도록 할게요. 네 다 올라와주세요. 네 올라와주세요. 아 1등 1등만 다 따로요? 아 다 같이? 네. 자 하나. 어 잠깐만요. 사실 한 번만 찍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 올라와주세요. 사실 한 번만 찍도록 할게요. 다 올라와주세요. 네 다 올라와주세요. 저희는 추억이니까 한 번만 싹 다 올라와주시고 전체 다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찍게. 네 다 올라와요. 우리 함께 꾸미고 왔는데 양심쯤 아 네 다 앞쪽으로 놔주세요. 자 앞쪽으로 툭. 채널 여러분들 위시로 앞쪽으로 다 서주시고요. 네. 자 어디 가세요. 다 어디 가세요. 사실 조금 앞에 서주세요. 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다 올라와주세요. 병품바탕에 넣고 상품 안 받으면 어떡해. 다시 사진 찍어주세요. 네 다 올라와주시고. 자 전부 다 올라와주세요. 자 전부 다 올라와서 그냥 찍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다 올라와주세요. 네 올라와서 사진 한 번 찍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더 우리 사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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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붙어주세요. 좀 붙어주세요. 여기 붙어주시고. 자 자 자.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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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스 사람들도 다 올라와서 한 번 가세요. 다 같이 찍도록 할게요. 네. 앞쪽으로 조금 더 가서. 참가자 분들도 좀 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자 앞쪽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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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좀 아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누구야. 아니지. 자 자. 자 부스 분들도 올라갈 수 있으면 다 같이 올라와주세요. 선정말 찍도록 할게요. 관계였구나. 어머니 아버님들. 신차. 아버님. 올라와서 사진 한 번 찍어요. 저 이럴 때. 이럴 때 같이 이런 거 찍어봐. 어머님 아니세요. 같이 와주세요. 어떻게 아버님 혼자 보내셔요. 네.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어. 조심해. 조심해 주시고. 어. 네. 손을 타갔네. 하하하하. 자. 좀 외워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공감하는. 세대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같이 이사. 저기. 어머니. 이쪽. 에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사진 다 준비가 됐나요? 네. 자. 누가 일단. 1. 자. 1등. 1등 가운데. 1등 그릇 가운데. 사연 한 번 열어주시고. 네. 이쪽으로. 네. 저쪽 끼려고. 저쪽 끼려고. 저쪽 끼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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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자.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둘. 하나. 둘. 셋. grav 3 T G. 네. 아. 우리 라면 먹는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맛있게. 최소한 맛있게. 아. 제가 하나. 둘. 셋. 우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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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 자 배트맨 안겨. 자 하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배트맨. 자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할까. 사진 올라와서 그래도 찍으신 게 제가 찍어볼게요. 그래도 이런 거 아예 그래도 알았어요. 네 도대체 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자 우리 상품 받으신 분들은 점수처를 하나만 더 가주세요. 점수처를 하나만 더 가주세요. 아 저기에 나는 자판기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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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광탈 했고요. 잠시만요. 전원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야아요. 아야아요 스텝. 무대로 잠깐 다시 다 모일게요. 아야 스텝 다 모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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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라운드 광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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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와요 여기 광탈하고 끝났네 감사합니다 안경도수 렌즈 상품권이에요 오 상품권 있어요? 고마워요 여기 이렇게 안경도수 있는거 맞썼어야 했는데 네 맞아요 고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여기 상품권 있어요 챙겼어 네 역시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사서 한번 리뷰해보는 걸로 할게요 도수있는 선글라스를 하나 한번 사보는 걸로 이거 오프라인 가가지고 그 시력 맞춰야되는거죠 네네 맞아요 선글라스 잠시만요 뭐하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거를 동일해야돼가지고 동일해야돼요 강남의 매장이 있으세요 아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으시니까 전화번호 네네네네 환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내용 한번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누고 갈게요 다시 보기 1 5 6 9 9 10